이번 시간은 2원 1차 방정식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즉 미지수가 2개가 있는 1차 방정식입니다. 가장 먼저 2원 1차 방정식을 구합니다. 여기서는 어린이의 수로 식을 세웠습니다. 2인용 의자가 x계 있으므로 2x명, 1인용 의자가 y계 있으므로 y명, 10명의 어린이를 앉혀야 하므로 2x 플러스 y는 10이 됩니다. 다음으로 식이 성립되는 x, y의 해를 구합니다. x를 작은 순서대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으로 조건을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단 하나의 해를 구합니다. 여기서는 의자가 7개 있으므로 표를 확인하면 x는 3, y는 4가 됩니다. 그럼 연습문제를 풀어볼까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연습문제를 풀어보세요. 다 푼 뒤에는 재생 버튼을 눌러 정답을 확인해보세요. 그럼 정답을 확인해볼까요? 2원 1차 방정식은 x-y는 5입니다. 모두 잘 풀었나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학습 정리입니다. 2원 1차 방정식을 구합니다. 식이 성립되는 해를 구합니다. 추가 조건을 추가합니다. 단 하나의 해를 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모두가 죄인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2버튼을 구합니다. 2번 3로 방정식은